여기를 목뼈 안에다가 뭘로 납불리는데 누구일까? 화장품 너 어차피 화장품 엄마나만 안하는 게 좋아 화장품은 있는데 그 화장품 말고 다른 화장품 아주 편합니다 엔스레일이 우리 옷을 입고 격뿍 엔튭불닭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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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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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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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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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좋은데 여기서 조격하면 되겠다. 많이 돌아다니고 잘 아프면은 오오오 그러네? 집 넣는 데가 여깄네? 다시 얘기해줘. 내가 노력했다고. 오빠가 여기 해봐도 전망도 너무 좋은데? 두 개. 뭐라고? 다시 얘기해줄래? 너무 넓고 마음에 든다고요. 화장실도 너무 넓고 욕조도 있고 세면대도 두 개라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요. 다시 한 번 얘기해줄래? 온도도 조절했어요. 온도를 뭐 한다고?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걸 누가 구한 건데? 뚝이 역시 온도 조절하는 것까지 섬세하게 체크했네? 내가 구한 거지? 어. 어. 전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. 난 농락당하고 있어. 뭐라고? 뭐라고? 온도는 뭐라고? 다시 한 번 얘기해줄래? 방음도 잘 되는 거 같다고. 그걸 누가 해주던데? 모르게 해줬다고. 내가 다 신경을 썼겠지? 어! 너무 고맙다고. 막 비벌? 우와. 번호 난다. 떨리겠다. 떨리겠다. 천천히 걷자. 어. 예뻐요. 어. 예뻐요. 우유. 여름 prod. 여유가 여시적인 거 봐. 너무 dispose. 푸드의 주소가. 너무 눈물. 너무 많다. 더 리액션. 완전히. 모든 여시적인 거 봐. 너무 맛있어 땡큐 맛이 어때? 되게 밍밍한 떡볶이 맛이야 그럴 것 같더라고 절 맛을 거야? 너무 맛있어 짠짠팬 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